다 입었냐? 입었소. 넌 어찌 이렇게 굼뚜게. 이상하오? 어? 많이 이상하오? 어 이상해. 어 진짜 이상해. 어 정말, 정말 이상해. 어. 아니 저거 진짜 사내 맞아. 저 분명히 계집인데 그것도 이렇게 이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여쁜 계집. 아 저 녀석은 나를 참 이상하게 만든단 말이야. 이 가슴이 찌릿찌릿한 게. 어. 어 가자. 저 근데 그 황궁 서고 가는 길은 알긴 하오? 아 예전에. 그 내가 황족들 데리고 몇 번. 아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다. 어 걱정하지 마라. 어 가자. 어이구 와라. 어이구 와라. 어. 어.